낮은 온도에서 물 끓이기 준비물은 둥근 플라스크, 알코올 램프, 산바리, 스탠드, 집게입니다. 둥근 플라스크에 물을 반쯤 채우고 알코올 램프를 이용하여 물을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마개를 막습니다. 마개를 막은 둥근 플라스크를 뒤집어서 스탠드의 집게를 이용하여 고정시킵니다.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화상에 주의하여 면장갑을 끼고 둥근 플라스크를 들어주세요. 찬물을 둥근 플라스크에 서서히 붓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합니다.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낮은 온도에서 물을 끓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